책을 보고 오라무탄이 된 체형을 바꾸는 소마운동 이런 자세로 책 보시는 분들은 이 동작을 따라 해보세요. 먼저 가만히 앉아서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내 몸의 현재 상태를 체크합니다. 긴장이 어디 있는지 호흡은 어떤지 첫 번째 동작은 아치 앤 컬 양손을 골반에 올려놓고 골반을 앞뒤로 굴리면서 아치 앤 컬 동작을 합니다. 골반을 앞으로 하면서 상체를 뒤로 젖히고 골반을 뒤로 돌리면서 상체를 앞으로 굽힙니다. 상체가 뒤로 굽힐 때는 몸 앞쪽 목까지 늘어나게 하시고 골반을 뒤로 굴릴 때 복부 근육까지 수축을 하면서 목뒤가 늘어나게 목뒤와 척추 기름 끝까지 쭉 늘어난 느낌이 나도록 동작을 합니다. 편하게 끝점에서 근육이 살짝 늘어나는 느낌까지 받으면서 동작을 해줍니다. 할 수 있는 끝점까지 가서 쭉 늘리는 느낌이 날 때까지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하고 이번에는 두 번째 동작은 사선으로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놨다가 허벅지에 올리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아치 앤 컬을 합니다. 골반, 상체, 하체의 느낌은 똑같이 하는데 몸을 굽힐 때는 무릎에, 몸을 펼 때는 양손을 허벅지에 놓습니다. 골반이 먼저 굴러가고 흉곽과 머리가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오른쪽으로 사선으로 했으면 반대쪽 좌측 사선으로 또 아치 앤 컬을 동작을 합니다. 항상 동작의 끝점에서는 근육이 쭉 늘어나는 느낌을 받을 때까지 밀어줍니다. 하지만 통증이 일어날 정도로 과하게 동작을 하지는 않습니다.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켜는 느낌으로 근육을 늘려주고 수축해 줍니다. 좌측 우측 사선 아치 앤 컬을 했으면 또 가볍게 몸을 이안을 하면서 풀어줍니다. 다음 동작은 양손으로 한쪽 무릎을 감싸요. 왼쪽 무릎을 감싸고 또 마찬가지로 아치 앤 컬을 합니다. 컬 동작을 할 때는 무릎이 이마에 닿게 허리가 아치가 되면 반대로 하지만 양손을 깍지껜 양손을 무릎에서 떼지는 않습니다. 골반이 확실하게 아치 앤 컬 동작이 일어나도록 하고 한 다리로 하기 때문에 몸이 의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잘 잡습니다. 마찬가지로 목 앞쪽 뒤쪽이 확실하게 늘어날 수 있도록 아치 앤 컬 동작을 하면서 근육을 풀어줍니다. 반대로 오른쪽 무릎을 잡고 또 마찬가지로 아치 앤 컬 동작을 합니다. 동작을 하다보면 한쪽은 잘 되는데 한쪽은 좀 잘 안되는 쪽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런게 느껴지시면 잘 안되는 쪽 뭔가 뻑뻑한 쪽은 조금 더 동작을 해줍니다. 무릎 잡고 하는 아치 앤 컬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다시 맨 처음 했던 아치 앤 컬을 하면서 이번에는 검사를 합니다. 처음보다 분명히 아치 앤 컬 하는 범위가 훨씬 늘어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. 조금씩 조금씩 아치 앤 컬 파동을 줄여서 중립전의 자세로 쭉 가져와서 앉아 봅니다. 그러면은 맨천보다 골반이 훨씬 더 앞쪽으로 굴러간 자세에서 앉게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.